ZTECH 멀티 파워 플로어 편리한 무선 진공기와 고성능 직립부가 통합된 가벼운 청소기입니다. 강력한 성능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4시간이면 충전되고 최대 20분까지 작동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바닥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특허받은 에일록 시스템으로 큰 물체를 쉽게 흡입하고 미세한 먼지를 완벽하게 깨끗이 빨아들입니다. 까다로운 청소작업이 어떤 표면에서든 간단해집니다. 물관을 옮기지 않아도 되고 가구 밑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다용도로 설계된 여러 특수한 부착품이 있어 높은 곳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온보드식 틈새 노즐로 좁은 공간을 쉽게 청소해 구석구석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청소가 끝나면 먼지와 쓰레기를 버려 통을 비우기만 하면 됩니다. 무선 고성능 진공청소 G-TECH 멀티 파워 플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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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-TECH 멀티 파워 플로어